왜 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저희도 해봐요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? 만대 쳐도 안 아파 만대를 치는 저희 손이 아프겠네요 여기는 문제가 어때요? 아무렇지도 않아요 공동성증을 해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선생님을 이렇게 한 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시범을 하고 싶어요 엄청 좋아하시네요 быв construct Ivan Adrian 와 수빈아 나 oceans 같아 손 안닿지 여유 zach 우리 해보자 일단 혜빈 언니부터 한번 해봐요 네 또 보여줘야 되겠네 이 위에 때리지 말고 명치를 명치를 오케이 시작 뿡 뿡 잠깐만 다시 다시 아 이게 이렇게 딱 하면 제 머리가 울려요 지금 나도 해봐래 나도 해봐래 오케이 시작 세게 더 세게 아 더 세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해 진짜 아이고 저는 하고싶어요 화이팅 그냥 세게 치면 돼요 더 세게 너무 죄송한데 재밌어요 한 번 더 치세요 한 번 더 쳐면 돼요? 예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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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한 번 그냥 쳐보고 싶어요 새 살 살 살살 얼마나 땅땅한 치 아 별로 안 땅땅한 마 Kick 달라서 쳐돼 쎄? 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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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에서 오우